반말로 인사해요? 아니죠. 시작은 반말로요? 안녕. 나는 우원재라고 합니다. 해. 오늘 마리클레르 화보를 찍었는데 그랬어. 나는 그 리얼리티라는 노래에 좀 맞았어. 엄청 많이 들었어. Q. 스위스의 아이들? 나는 스위스의 아이들. Q. 스위스의 아이들? 가족들이랑 있을 때? 아니면 할 일을 마치고 고양이들이랑 있을 때? 사실 아직은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Q. 스위스의 아이들? 나는 열심히 살아. 사실 일상을 열심히 못 사는 게 참 고민이긴 한데 일과 일상을 구분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것 같아. Q. 스위스의 아이들? 우리 조카 레아한테 선물해줬어. 옷들이랑 인형이랑 장난감 이렇게 해줬는데 아 진짜 이러려고 돈을 버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겼죠. Q. 스위스의 아이들? 눈물이 잘 없는 편이라 나 아마 몇 달 된 것 같아. Q. 스위스의 아이들? 내가 앨범 준비를 하느라 내가 엄청 무리를 했었는데 그때 한 번 독감처럼 엄청 크게 아팠어. 한 달 전인가 한 주 전에. 내가 웬만해서는 진짜 말을 안 하는데 혼자 집에서 아프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경주에 있는 엄마를 불렀어. 엄마는 반걸음에 맞고 그때 나는 그랬던 것 같아. Q. 스위스의 아이들? Q. 스위스의 아이들? 5년 전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고 싶고 5년 후에 나한테는 후회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Q. 스위스의 아이들? 2023년의 작은 목표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내일 가고 내 일상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 큰 목표는 내가 여러 의미로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반말로 퀵톱위를 하게 됐는데 레클레르 1호로 내가 나오게 됐어. 많이 많이 봐주고 그리고 이제 2023년이니까 다들 새 시작 잘 했으면 좋겠고 나도 2023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활동을 할게. 그러니까 다들 그 행복 많이 받길 바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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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